한글자막 by 한효정 검사 나 기분오고 이녀 기분오고 곧다여야 돼요 저 칠동이여멍 자아이도 미지거허민 참 요새아이 말로 놈이 오바하는게 홧설양 오바고 잠바고 놈의 집이 허는게 닮아본적을 아니에요 요작인 그냥 지네 아방 속상하게 힘쩌넘멍 콧물 팽팽 넣으면 팽팽허멍 아이고 성님 나 정말 양 저 아방 때문에 못살코다기 홧설 괜찮이한 거 닮아가당도 혼본성적 상징 죽이지 못한 욱해영 그자 픽헤불민 그자 지방공기 쌓이불고 속상해 못살코 그자 콧물잘잘 눈물잘잘 넘은 집이 와선게 아니 홧설전이 저 폭랑 아래로 영영 걸어오는디 어떤 두갓 그자 오늘은 저 그 색안경 안있어도 될만이 배뚜어신 날 시카가 멍은 안경들 썩 어디서 걸어오는 어디 외방서 온 사람들인가 가차온디 강보난 질동이 어멍이영 질동이 아방이영 두갓이라 아이고 이거 뜬은 일로 이거 색안경들 썩어멍 어디겅 좋은디 감시네는 질동이 어멍 지분도 울러고 그자 땅아래로 꺼져 불건만이 며칠 그자 누웍만이 꼭 해온 기분 아니죠 난 저 질동이 어멍이 기분전환해 죽겐 자태완 어디 해변 어디이시고 해변이여 해안도로여 도랑 어디강 맛좋은 거 먹고 그자 돌아보제 나감시다 멍 질동이 어멍 질동이 어멍 국가한테 아이고 사람 신난 참 질동이 어멍도 이젠 각시 눈치 설설 보멍 이녀 콧건비시고 잘못해지민 인정도 허국 각시 기분도 맞춥국 긍어멍 정달실로 멍 이젠 나이 들어간난 긍사람꾸나 허멍 그 두갓불안 집에 오나냥 나만 영사는 거 땅꼭 각시 눈치 아니 보멍 각시 기분도 아니 마창 사는 사람은 첨 세상 천재에 아방백개 의신 거 담꼭 나양 나가 삶을 헛살아 수다게 이거 무사 색감경은 어선 무사 차 못한 차 태와줘 어디 저 바다에 강 부려동 오카 미식어 차 태와주나 마나 각시 영 눈치 보멍 기분도 허설 영 우울 나 눈치 물살이면서 각시를 칠 보나 우울한 거 담꼭 거민 그저 차도 영 탕 허설 영 돌멍 어디간 커피도 훈전 먹구 노래 가사에도 있지 아니었고 창 넓은 찻집에 하장 저 커피 먹음쩐 긍이형 분위기도 허설 영 맞춰주구 또 어디 영 새로 난비 좋은데 이시민 과부짐 못해도 차로라도 양허멍 구경식 영 어디가 맛좋은거라도 훈구름 먹구 긍 허위보게 아방 살아오멍 나신더래 훈번이라도 고라 바수가 안고라 바수가 아이고 개메 인혁이형 나양강 커피숍에 한장 이리 코피 삼박자로 혼잔 돌아 흐머넘은 잘도 분위기도 나고 개난 저 저 추렁모라그네 바당다래 가구정허여 가봐 어디가 바닥에 불여동 오카메 불여동 오나마나 나가 참 아니고쩐니도 아방 긍허는게 아니오다 나가 정말 동네사람 부치러완 방송에선 아니고쩐니도 저 요자기도 서뭇 현양 가히태환 서뭇 용담 해안도로로 뱅뱅 감장도람설어 어멍 추렁은 차 안이 꽈기 긍허연 저 어디 어형으로 어형 도둑 이옥고장 어떤 순댁이 아방 옆에 누구 태왕 가는거 보단 아이고 저 순댁이 어멍형 둘이 저 자탄 그거 힘구나 어멍 구경댕겸구나 하다 보단 더 크게 현양태왕 그른딘 당기고 어 차 헤어주고 밥 먹여주고 다 헤엄그자 돈오만을 손에 심려 침져주는 각신도랑 아방 요거라도 홈번 그러 자탄용 갔다오면 기분전은 안돼요 홈번 나신데레 굴아본적일 수가게 요거라도 홈번 아이고 거짓깔들도 이 전세계 예청중에 나 저 10년 넘은 트럭이 오피타그네 해안도로 가케노는 예청 시끌락 나오레네마 거짓깔더를 해도 말을 맹그라도 걔면 사람들이 안해본걸 보았쟈느니깐 그게 아방차라데 말을 맹글라 본바로 맹글라 이게 아방차 번로가 아방차국 저 어영그디 물통오염으로 영 지나가는디 언뜻분한 아이고 너네 아방 맞아라게 순댁이 아방 아이고 어디감신고 당분한 옆이 현양 어떤 태완섬읏 도두로연 2호로연 뱅뱅돌몽 음악도 양 아방양 크게 틀어놓는 옆이 사람도 니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노래 다 나왔던 없디다게 정신 촌려주와 거짓깔들도 헛클랑 똥본고쭈만은 이 세상에 어떤 여자분께서 나 저 10년 넘은 트럭을 탄 해안도로 각행 비노도 갈 예측이 오실거다 말더를 해도 경호! 2년 커고 나오고 무슨 좋은 차이 있다네 탁 나가면 분위기가 나겠나 이날 사람 못 다녀야지 무슨 아이고 나도 아방양 댕기구정은 아니오다마는 경호니까 왜 그 말을 꺼내냔 말이야 동네사람들 눈도 신한 현양 태왕 그런디 빙빙 돌멍 댕기지 맙석이 현랑한 티각 인터뷰를 한번 해보세요 나 자탕은 해 바당에 갈거냐 말거냐 아이고 좀 걱정도 팔자도 산땀서 씌워먹는 일어날 소리 하지마라 저리랑 초밀하자 아이고 나 닮음직 큰소리야 이리완 시끄럽겠지